다음 달 키워배 이렇게 4명 나온다 미안 미안해 미안 말을 좀 많이 해야겠다 말 아 아 아 한테 3명 들어간다 신앙 그 경제.. 아 아니구나 한 명 어딨어 야 이 앰바이 한 명 어딨어 형 한 명 3차건 들어간다 한 명 3차건 야야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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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 2번 아 이거 수돈 차고 가서 타고 와 2번 뭐야 형 확인해 보면 나 죽여줄 수 있어 뭐였어? 조금만 더 넣어놨어 기절이야 4번? 오른쪽 오너 봐줘봐 4번 박아주면 돼? 2번 2번에 둘 4번으로 한다 지금 하나 2번에 있어 지금 4번 둘이야 2번 라인에 1번 기절이란거지? 내 위에 계절 내 위에 계절 4번 하나 있어 4번 둘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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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창고가 여기 넣는다 1번 기절 어디 계절 시켰어? 나 1번 이거 내가 가면 내가 가나? 아 핑에 있다 핑핑핑핑 4번 4번 컨테에서 쓰다본다 여기 포 까볼게 세차 뒤 세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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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따라와봐 포 까다 일로 데미나 아 쭉쭉 따라와봐 쭉 따라와봐 쭉 따라와봐 가 가 트레이드해 탑불 좀 발소리 2번 좀만 기다려 나 앞에 컨테 2번 3초만 기다려와봐 다 왔어 우리 컨테 안에 있어 안에 그쪽으로 삥 하나 대충 깠다 일로와봐 컨테 안에 있어 컨테 안에 우기 8베 남아? 발랐어 2팀인가? 2팀 3집 3집 3집다 3집 3집 있어 4쪽 내려지다 어 팔괄쪽 2층 팔괄쪽 대가리한데 네 갓 벌려줄게 일반쪽으로 와우 뒤에 남쪽에서 맞는거 조심 팔괄 2층에 있어? 어 팔괄쪽 있어 나 팔괄 2층 해줄게 문대줘 이거 되죽기 힘든데 1번 2층에 하나 2번 담벼라 하나 나도 이거 같이 문대줄게 블루존 있어 한대 두대 엎드렸어 두개 깔았어 야 확실치고도 빨리 담벼라겠다 2번 올라간다 자 세대밖에 있다 집에 세명일걸 확인 2번 2층에 하나 그럼 나 2번쪽으로 막을게 2번 2층 1번 2층 기절 오른쪽면 조심 1번 2층 기절이고 나머지는 안보인다 왼쪽으로 못했지 루니스 쏜거다 간다 나오는거 없긴 하거든 옆집에 있어 그냥 오른쪽집 사운드 안폭한다 안폭한다 유지 앞집이야? 아예 앞집 들어갔어 4번 4번 올라가 봐 2층에 루니스 블루존 까대 블루존 까대 블루존 까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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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있고 4번 루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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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거부터 먹어 이거부터 먹어 음 이번적이 있다 으아아아아악 깜짝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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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여기서? 뭐야 이 새끼 뛰어내린거야? 어 뛰어내렸어 서클 말아 해리 지렸다 서클 나쁘지 않다 30 다 하고 깨우면 되겠다 빠르게 야 차온다 차온다 빨리 가 빨리 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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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ㅂ 꼈어 따개비 갔나? 따개비 온다 온다 뭐야 드라곤은 노소음기 슬깨 해놔줘 올라왔다 옆집 아아 3명 2번 아깻고 날라온다 집에 조심 사망 안 깨졌으면 좋겠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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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스로드다 집 이곳 위에 먹는게 나지 않아? 근데 막을래? 죽이자 내 먹는게 나아 막는게 나아 훨씬 좋아 여기 2번 먹어두고 나 저기 올려줄게 정면으로 온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른다 오토바이 세대 가져야 될텐데 이거 남아있는거 같은데 아직 사봐 사봐 나 확킬이야 평소 해봐 이거 일단 강북 쫓아보거든 뺏어봐 빠져봐 라인박스에 빠져봐 강북 또 넘어온다 할수있어 테미나? 나가야될데 강북 차 드디어 건너가고 강북 강남차도 사람있다 아직 나 태워줘야될데 형 사봐 이번섰다 이번엔 나 안걸렸어 나 모른다 아 1번하고 두명 하나 둘 셋 계절 넓게 다시 체크하 걔나 위에 보고있더라 위에 더있나봐 해우스랑이 저 같은팀이다 지른거 처음 빌렸던 차가 저거였어 철록선에 더있나봐 그냥 2번쓰고 천천히 밀자 응 1번 2번 써도 될텐데 2번쓰다가 이렇게 위로 밀면 돼 2번했어 이거 먼저 빼서 1번쪽 간 다음에 내가 좀 넓게 봐줄게 안쪽 올라간다 애들 확인 2방 2방 기절했는데 제일 맞아요 닉네임? 살려봐 닉네임 제일 맞아? 형 기절하네 봤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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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땄을때 있었으면 아 그냥 기절당이다 기절기절 나 2번으로 간다 그냥 하자 얘네 안보네 다 내려와서 하자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위에 죽었으니까 내려와서 내려와서 위에 없으니까 내려와서 찍어줘 세풀 좀 사운드 나무색 바랍기절 하나 더 있어 나 오른쪽으로 다 판다 형 응 같이 파봐 좀 기다려 빨라 태미나 한 번 더 멀리 있을거야 태미나 총소리 한 번 더 멀리 있을거야 지체험 파야되거든 클래시키고 지체험 파야되거든 클래시키고 오른쪽 아래 없다 더 이상 가면 안돼 한 칸 딱 한 칸만 더 가도 돼 한 칸만 더 갈수 있어 아아 끝난거야? 같은팀이었네 곰파이터 뽕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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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다 2번 2번쪽있어 2번 나무 2번 나무 2번 나무 2번 나무는 각 안나오 우각이 우각 지금 1번에 하나 차 끈다 2번으로 쪼 더클 좋다 한번 걸려 차 끌준비해야돼 내려올수도 있겠다 승훈아 놀았을때보는 중이었어 뒷깍마다 뒷깍 야 12번 나무 위하나 죽은거야 2번 나무 왼쪽이 정리하고 이렇게 쓸수있어 주화선으로 태미나 바로 뛰어 올라갈게 지금 1번이 되엄마 타미 말해주면 바로 올라왔는데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나 오른쪽 보고있나 계속 쏘고있어 쏘고있어 말해줄게 뽕카 한번밖에 안보이는데 템이라 근데 둘 둘 둘 둘 둘 뒤에 둘이야? 2번에? 확인하기 아니 앞에 하나랑 뒤에 하나인거 같아 확인했어 2번 써야겠다 2번 써야겠다 주화선으로 써야겠다 확인 지금 뒤로 지금 1번 올라간다 가까운거 있어 가까운거 생각해봐봐 너한테 보였는데 완전 어 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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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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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견봤어 아랫단차 붙었어 견봤어 라이딩 빨리 재키자 하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확인 재키자 1번 써도돼 1번 써도돼 1번 먼저 가서 4번 만찬에 붙었었다 안보인다 일단 하나 남았었지? 아무는 붙었어 무조건 붙었어 그건 내 쪽에서 안보인다 4번은 안보이면은 안 붙은거 같은데 아니 그니까 제대로 안보여 조심해야지 아이디같은데 아니 왔었어 내 조금 때려줘 우리도 끝났고 이거 3,4밀이야 이러면 아 내 앞에 아이디 있네 아니 총 한번 쏴볼래 그냥? 빨리 적내봐 빨리 적내봐 나 2번 쏘러갈거야 얘들아 빨리와봐 좋아도 골 끝이야 위치와봐 위치 나 인서클이거든 여기 잡았다 나 또 보기로 왼쪽 벌릴게 2번 안와 남은 수건이 되나? 핸드폰 쪽으로 나가도 돼 어차피 수건이 좀 못올라와 더 보셔야 돼 나? 다 올라와 다 올라와 오른쪽 끝에 하나 2번을 누리고 2번을 누리고 2번을 누리로 수단 앞에 나 앞에 봐줘봐 2번 지금 2번 잠깐만 나 연막 씻게 1야 수단 앞에 2번에 둘 차라리 잘 뒤에 차라리 잘 응 기다려봐 멀리 둘이야? 멀리 둘 멀리 끝이야 멀리 끝 2번에 둘이야 테미라 보라연막 쪽이 어때?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찍을 수 있는가 안남 천천히 끌라있어 테미라 완전 끝에 조심해 매달리는가 봐줄 수 있긴 해 시일깍은 안나와 시일깍은 안나와 시일깍은 안나와 올라가면 다 받을 수 있어 올라가는거 나한테 안가게 그냥 안 눕기바람이 안가게 푹 조심 뒤로 쭉 불러봐 답답다 바퀴 물살렀다 이거 킬 감중 킬 감중 형들 핫스메스 그거 간다 사트릴게 참 나 힐링 차드필 차드기절 마스터나 2번에 오마 혈관념 막 주시 찍어도 돼 혈관념 망하네 뭐라 혈관념 찍어 1번개피 힐이야 완전 힐 끝났어 나이스 야 안하는거지 잠시만 1400대